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일 위 32카운트 4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룸발 박스 forward, 사이드, together, forward step, 터치 왼발 사이드, together, forward step, back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백 터치 왼쪽 4분의 1턴 왼발 forward step 터치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, together, 터치 왼발 똑같이 보드락 리커버, together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번째 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탈트는 11번째 월 호 카운트 스텝 체인지 후에 6시 방향에서 있어요 11번째 월 6시 방향에서 할게요 오른발부터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숙에 더하고 스텝 체인지 하신 후에 오른발 나가시면 돼요 리스탈트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1, 2, 3, 4, 5, 4, 6, 7, 9 1, 2, 3, 4, 6, 7, 9